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AI 혁명도 다 미국이 차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 강조한 바가 있지만 참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난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광활한 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나라를 건국한 건국선조들이 인간 본성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인간 본성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완장을 차면 누구든지 간에 권력을 남룡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개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유럽의 왕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인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권력이라는 완장을 차게 되면 휘두르기 때문에 미합중국이란 나라를 단일국가로 만들지 않고 그 나라를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13개 주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50개 주지만 50개 나라의 컨소시엄이 미합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의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남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정치체제를 정말 미국의 건국선조들이 멋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치 세력 하에 놓이게 되면 그냥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머스크가 여러분들 떠나는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를. 오늘 기사가 나왔네요. 머스크의 엑서. 그 트위트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로 이전을 완료했다. 작은 마을로 이주를 했네요.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 속의 특주 대감이었던 엑서가 텍사스 주로의 공식 이전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이제 주소지급 변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마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 권력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면 그냥 회사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여러분 공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죠? 작전 세력들도 많고 회사들도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나는 몸을 떠날 수 없더라도 그냥 돈이라도 일단 이동시켜야겠다. 그래 주식 이민대열에 다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위로 국장 탈출이 진흥순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행포를 뿌리게 되면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본사를 옮겨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여름 주장했던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개빈 뉴슴 캘리포니아 시장 민주당 출신이죠. 성소수자 보호법안 ab19555를 반대해서 x의 본사 이전을 공식화했다. 일론 머스크는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맏아들이 성을 그냥 전환시킨 거 아닙니까? 트랜스젠더가 된 거죠.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성소수자 보호법안 ab1955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학교 교사나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의 성정체성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가 남자가 되는 그런 내용을 그런 변화를 본인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여러분들 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은 자식들을 키우고 손자 손녀를 키우면서 자식은 태어날 때 이미 정체성 성정체성이 명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박해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과잉보호해서 부모한테도 그런 변화를 알릴 수 없도록 한 것은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시리즈가 되죠.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뭡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들이 그냥 그리고 성도 바꿔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옮겨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에서 48km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로 옮겨버린 겁니다. 베스트럽이라는 말이네요. 지금은 또 베스트럽이라는 말이 궁금하게 되면 다 구글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 다 들어가 보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성전환을 한 거지 않습니까 텍사스는 상당히 기업하는 분위기가 우호적이죠. 그리고 텍사스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텍사스는 법인세도 없지만 또 그 소득세도 주소득세가 없죠. 연방소득세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이제 재산세 부담이 좀 높은 나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냥 주거지도 텍사스로 다 옮겨서 여기 보시면 참조 삼아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통과시킨 성소수자보호법안 ab-1955라는 것이 먼저 앞으로 한국도 세상에 조금 더 가게 되면 이런 법안 맞는다고 또 야단 법석을 지을 겁니다. 절대 이런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학교 직원이 학생의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캘리포니아 최초로 실시한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필요했고 본사 이전 이유도 이 법안 때문이고 캘리포니아 가족위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이 법안이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저 같으면 아마 줄을 이동했을 것 같대. 애들이 있으면. 직장을 옮겨버렸을 것 같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무슨 퀴어 축제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성정체성이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칫는데 그렇게 찬양하거나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거 왜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들 배면할 필요가 있습니까. 손녀 키워보면 손녀는 손녀지 않습니까. 손자는 어떻습니까. 손자 손자지 않습니까. 자동차 좋아하고 비행기 좋아하고 그리고 발달이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리고 여자아이는 좀 애교가 있고 귀엽고 좀 발달이 빠르고 천상여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세상에 성정체성은 후천적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ab-195 법안이 학부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주요 논지는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가족관계를 약화시키고 가족 문제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또 미성년자처럼 판단이 아직 이렇게 미숙할 상태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도 희한한 세상이니까. 자 이제 미국의 본사 텍사스로 이전하고 이걸 이제 지난해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제 그런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당신들한테 로얄티 충성을 바칠 수 없으니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옮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스크가 이야기했던 게 당시에 7월에 가족과 기업들을 공격하는 이 법과 그에 앞서 많은 다른 것들 때문에 나는 이전을 결정했고 1년 전 무렵에 뉴썸 주지사에게 이런 종류의 법들이 가족과 기업들이 그녀의 자녀를 보호하기에 캘리포니아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찾아보니까 텍사스는 재산세가 높고 주소득세일 겁니다. 연방소득세는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텍사스는 재산세 비중이 비비적 높은 그런 주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